24강 감수분열 두 번째 시간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의 비교부터 복습해 볼게요. 체세포분열은 1회, 감수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하고 체세포분열은 2개의 딸세포, 감수분열은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. 이가염색제는 감수분열의 전기원, 중기원에서만 관찰이 되고 염색제 수 변화는 체세포분열에서는 없지만 감수분열에서는 반으로 감소하죠. DNA형 변화도 마찬가지, 체세포분열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감수분열에서는 반으로 감소했습니다. 체세포분열의 의인은 발생생장재생생식이고 감수분열의 의인은 염색제 수유지, 자선의 유전적 다양성 증가였죠. 그 다음 개념플러스에서 핵상이 N이면 감수 2분열 중기고 핵상이 2N인 세포에서 이가염색제가 관찰이 된다면 감수 1분열 중기 이가염색제가 관찰되지 않고 염색제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면 체세포분열 중기였죠. 그 다음 감수분열 꿀팁에서 감수분열 시 각 세포의 DNA 상대량을 파악하는 꿀팁은요. G1기 때 DNA 상대량이 2 또는 1 또는 0 G1기에서 중기1으로 갈 때 DNA 상대량이 2배가 되므로 중기1의 DNA 상대량은 4 또는 2 또는 0 중기2의 DNA 상대량은 2 또는 0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은 1 또는 0이었습니다. 이렇게 24강도 간단 복습 끝!